장마 초입 이틀간 이어진 비로 전락도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어제 저녁 7시쯤 남원 노암동의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배수 조치가 진행됐고 정읍 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낭내로 인한 정전이 발생해 2시간 동안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. 밤 10시 10분쯤에는 장수읍의 한 도로가 침수돼 1시간 반 동안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장수 173.5, 남원 105, 무주 90mm를 기록한 가운데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내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린 뒤 모레부터 다시 이어질 전망입니다.